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고 이제 훌륭하다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안에 사는 우리들 또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들일 수 있도록 찬양하는 삶을 살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멀리 사시는 분이 이제 오랜만에 또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인사를 못했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지지난주에 어려움을 당한 허리 최선복 집사님 김태기 집사님 이렇게 같이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홈금 시간에 10,7일반 모아서 위로 금을 전달 오동철 장모님이 마지막에 이제 취합하셔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어렵지만 사실 집사님은 불나서 어렵지만 불나서 다 잃었지만 저도 다 잃었어요. 사실은 저도 다 잃었지만 그래도 없지만 우리도 다 잃고 우리도 없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 돕는 그래서 흩어 구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더 풍성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그 장원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어린이는 없지만 각 가정의 자녀들 또 손자들 어린이가 있잖아요. 그 어린이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날은 원래는 이제 1920년,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방정환 선생님과 새똥회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일제시대 때는 없어졌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5월 5일로 지키기로 해서 이제 5월 5일이 이제 어린이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 날에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들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문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테마로 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4절에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듣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듣고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짓고 그릇 행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교육은 이제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계 전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의 권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혈통을 강조할 때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좋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누구처럼 교육하라고 하냐면 요괴배, 요괴배처럼 교육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모세 오경을 쓴 사람도 이제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구약, 신구약을 통째로서 정말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모세는 어떻게 그 애국 식민지 시절의 유아 학살 당시에 모든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유대인,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이 애국 왕이. 왜냐하면 너무 번성한, 너무 유대 민족이 번성을 하니까 애국 나라에 사는 주제에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성하고 창성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모세인데 이 모세가 너무 예쁘니까 이 산파들이 몰래 숨겨졌어요. 몰래 숨겨져서 지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모세를 놓고 강물에 뛰어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요괴벳의 마음. 그래서 내가 키울 수 없지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죠. 결국에는 바로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 올려서 바로 군정에서 키우는데 이 모세의 누나가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해서 이 요괴벳, 이 엄마가 모세의 유모가 돼서 들어가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내 아들이 아니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내 아들이 아니고 요괴벳은 유모예요. 그래서 전목이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 너는 유대인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요괴벳처럼 요괴벳처럼 교육하라. 나에게 주신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10개명 모세가 돌판에 받아온 10개명 모세의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10개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쭉 10가지 개명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잠원 22장 4절 말씀에 오늘 제가 주보에는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원 22장 4절 말씀 우리가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잠원 2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와를 잘 섬기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조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잖아요. 겸손하잖아요. 순정하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듣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어른들은 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가 아들을 낳아 그거 첫 번째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사흘만에 살아나? 이런 것 다 믿지 못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믿어요. 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대로 믿는 그 믿음 겸손한 마음 순진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리고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잖아. 재물 재물을 주십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가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골로세서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 아버지라고 하면 이제 권위주의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일참 밥 먹기 전에도 쩝쩝 소리 내면 안 돼 아니면은 그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밥 먹다가 쩝쩝 소리 냈다고 할아버지한테 숟가락으로 머리통을 맞았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막 권위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낙심할까 그래서 그 어떤 고민 상담을 하러 저기 내담한 엄마와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너무 외모에만 신경을 쓴대요. 그래서 그 아침 앞 밖에 외출을 하려면 막 3시간씩 걸린대요. 근데 보니까 참 예뻐요. 참 예쁜데 왜 이 아이가 그 3시간씩 걸리게 되었느냐라고 보니까 그 자기 동생이 그러니까 이 언니고 이게 언니고 자기 동생이 약간 그 자폐가 있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동생에게만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그래 동생이 아프니까 엄마가 신경을 쓸 수도 있지. 그렇지만 자기도 아무리 정상이어도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아요. 이 아이가 이제 애정결핍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애정결핍이 걸렸는데 이제 얼굴이 좀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이제 예쁘게 하고 나가면 야 너 참 예쁘다라고 하면서 이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그것이 더 강화가 돼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꾸미는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외모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되어서 이제 그 외모에만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아무리 너는 혼자 잘 클 수 있어라고 하면서 너 혼자 잘 커라라고 하고 그 편애하고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이제 애정을 듬뿍 쏟지 아니하면 그 아이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겉모양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이제 뭔가 그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서 이제 어긋나고 잘못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때에 이 아이들이 바로 자라나서 그 저기 뭐야 황창현 신부님 특강을 제가 자주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네 이름이 이제 평창 생태마을이에요. 생태마을인데 저 하루는 전화가 왔대. 거기에 생태를 파나요? 여기는 생태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황태를 파나요? 아니요. 여기는 천주교 피저가는 곳입니다. 피저개를 팔아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서 그곳에 이제 시각장애인 교우들이 왔대요. 시각장애인 교우들이 와가지고 야 베드로야 나 40평생 살면서 이렇게 경치 좋은 것을 내가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도 안 보이는 양반들이 그랬더니 아니 눈도 안 보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어떻게 그 경치를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야 그 시냇물 소리를 들어봐라 이 미련함 흔들리는 바람을 느껴봐라 이 꽃향기를 맡아봐라 지금 초이동 뿐만 아니라 전국이 아카시아 향기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소식이 없던 우리 딸이 밤 12시에 이브닝 끝나고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카시아 향기가 너무 좋아. 우리 동네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바람을 느끼고 야 이렇게 경치가 좋은 것은 처음 본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자기네들 이제 시각이 너무 안 좋으면 눈을 뺀대요. 눈을 빼고 이제 눈이 없대. 근데 이 눈을 하나를 끼워 넣으려면 1억. 하나의 1억. 둘째 김은 2억. 전부 다 2억씩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2억짜리 다이아몬드 블링블링한 것을 그냥 끼고 앉아서 참 아름답다. 오늘 우리 성관에 찬양한 것처럼 참 아름답다. 이 세상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공부를 좀 못해도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고 그래서 그 이제 어느 내담자가 왔는데 요즘에는 아이돌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돌 연습생을 10년이 넘게 해도 지금 뜨는 아이들처럼 다 뜨는 애들이 그중에 한 1%나 될까 뜨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여자아이들 경우는 30살 되면 이제 전부 다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이제까지 막 열 몇 살 때부터 그 맨날 춤추고 노래하고 연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 자기는 실패했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이제 고민 상담을 이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그 30대, 20대, 30대는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때잖아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70, 80이 되고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일 좋았던 게 언제예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내가 내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젊었을 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릴 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시대를 그 시간을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무엇을 하든지 지금 뭐 아르바이트를 해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아니면은 자기가 춤추고 노래했던 거가 아닐지라도 그 다른 어떤 그 직업을 선택할지라도 괜찮다 괜찮다라고 이제 위로해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푸바오 아십니까? 푸바오 지금은 이제 중국 갔어요. 중국 간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 애들도 봤더라고요. 이 푸바오를 왜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하는가 왜 사랑을 하는가 푸바오가 뭐 날씬합니까? 그냥 뚱실뚱실 해가지고 맨날 앉아서 하는 일은 대나무 먹고 나무 올라타 나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굴러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 귀엽다고 하고 푸바오는 푸바오는 자기가 뭘 잘해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존재 자체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다. 그렇게 봐주는 것이 합당할 줄로 아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왕이 이제 왕 앞에서 말하는 법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그 다음에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황공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인정하며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주장할 때도 가장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부부잖아요. 부부.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거슬리면 패스 하실 분들은 패스를 하시고 어떤 길을 가는데 트럭 기사가 두 부부가 두 부부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남자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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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는 느라고 트럭이 지나가는 걸 못 봤대요. 그래가지고 트럭이 끼익 스면서 이 트럭 기사가 야 이 미친 XX야 뭐 어디 누구 뭐 쳐다보느라고 앞에 트럭 오는 것도 못 보고 야 너 치면은 내 인생 망쳐 내 인생 망치냐 너 너 그 불구대면 니 마누라 인생도 망쳐라 하면서 이제 한 5분을 막 욕을 하고 이제 갔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 남편에게 저도 트럭 기사 알아?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 몰라 처음 봐. 그랬더니 당신에 대해서 어쩌고 그렇게 잘 알아? 여자 이렇게 여자 보면 이렇게 막 그래서 부부지간에 부부지간에 정말로 이렇게 막 상처 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부부지간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보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전화 오면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는 어? 난데 뭐 해 밥 차려놔 한 시간 뒤에 도착할 거니까 밥 차려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제 깔아 누르는 그러한 하는데 부부지간에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해서 처음에는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사람이 이제 망각의 동물이다.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호르몬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르몬이 그때는 막 분비가 돼서 처음에는 막 헤드벨도 다 따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면 호르몬 탓이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야. 아니고 호르몬이 이제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정말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 황창현 신부님이 이제 막 여러 전국 여러 군데 아니면 해외에도 나가서 강연을 하시는데 뉴저지에 가서 강연을 하시게 됐대요. 근데 막 너무 예쁜 우리 양미여 강사님처럼 예쁜 아가씨가 막 달려오더니 막 이 신부님을 막 끌어안고 신부님 그러면서 저 모르세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운 말 오빠 나 몰라? 오빠 나 몰라?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근데 이 누구였냐면 어 저 그 신부님 본다 신부 저기 본다 신부로 계실 때 주일학교 때 저 말을 너무 똑똑하게 딱 부러지게 잘한다고 너는 커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변호사가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대요. 근데 정말로 미국에 건너가서 변호사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어리지 않더라도 누구한테든지 우리는 그 희망적인 말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게 이제 마음의 씨가 돼서 나는 신부님이 변호사가 된다고 했어.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고 했어. 나 변호사가 될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얼굴 성형 외모지상 중에 막 3시간 그렇게 하신 하는 그 자녀도 엄마가 그랬대요. 그 무심결에 너는 코가 할머니 닮아가지고 콧대가 너무 낮아. 나중에 커서 할머니한테 이 코수술 해달라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나는 코가 너무 낮아. 예뻐져야지. 내가 코가 너무 낮아서 사랑을 못 받나 봐. 이제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이제 우리는 무심코 한 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이제 씨가 돼가지고 이제 부정적으로 잘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잘하거나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아미들아 어미들아 자녀들을 양육할 때 훈계로 양육하는데 사랑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자랑같지만 날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때는 주보에 이제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기 그다음에 기도하기 뭐 실천했나요 하면서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주보에다 동그라미 가입표 이제 해가지고 제출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아빠는 출타 중 아빠는 출타 중 이고 이제 저희 두 아이들을 데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이제 동그라미 이제 동그라미를 치는 재미로 동그라미를 치는 재미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이제 가정예배를 잘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학원을 못 보냈어요. 학원을 못 보내는 대신에 우리 큰 딸하고는 밤마다 잠원을 영어로 읽었어요. 우리 딸 고3 때 밤마다 영어로 잠원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 내가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요괴뱃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양육해 주세요. 라고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이 학원 못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어떤 분은 이제 엄마가 못 보내니까 할머니가 학원비 버느라고 그냥 막 주일날도 가서 일하고 막 하느라고 요즘에 근데 이 학원비가 사람을 잡아요. 그 애들도 잡고 부모님도 잡고 근데 그 학원을 못 보내는 친구들은 다 학원에 가는데 엄마 나도 학원 보내주면 안 돼? 안 돼.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산일초등학교 마당에서 개미를 잡고 놀았다는 양기수 어렸을 때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들 다 학원에 가서 같이 놀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개미를 잡고 놀았대요.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나 그러나 이 모세를 자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상자에 넣어서 뛰어보내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그 요괴뱃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 학원을 못 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또 공부를 또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신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테니스 선수 그 뭐야 박지성 선수는 잘 알죠. 박지성 선수의 예를 하나 들고 제가 어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이제 그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대요. 열심히는 하는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대학을 대학도 그 축구 선수로 간 게 아니라 테니스 선수로 갔대요. 축구 선수로 못 뽑혀가지고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간 그 정도인데 열심히 뛰고 있는데 평발이지만 열심히 뛰는 그 박지성 선수를 보고 히딩크가 캐스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박지성을 캐스팅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말이 많았대요. 왜 저런 사람을 캐스팅을 했느냐. 그러나 히딩크가 이제 그 1대1로 1, 2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박지성 선수가 영어를 잘하지만 그때는 영어를 잘 못했대요. 그래서 홍역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세계적으로 큰 선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줬대요. 박지성 선수한테 그래서 통역이 그렇게 해줬는데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나는 감독님이 인정한 나는 세계적 선수가 될 수 있는 자질 있는 사람이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뛰었대요. 그래서 이제 골도 넣고 정말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잖아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그런 희망적인 말을 희망적인 말씀을 던져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그 희망적인 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누구보다 잘 될 거고 그러지 않아도 너 존재만으로도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다 라고 하면서 하면서 이제 이억 이억 이억이면 한 가족이 둘러앉지만 8억이잖아요. 8억이 둘러앉아서 밥 먹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그래서 나의 존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존재의 의식을 잘 가지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십계명을 하나님을 잘 믿고 자녀교육을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돌아서면 똑같은 것 같고 또 돌아서면 똑같은 것 같고 하지만 그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날마다 콩나물한테 물을 줘도 물이 전부 다 빠져버리고 얘는 그냥 물 샤워만 하는 거죠 콩이 그러나 콩은 무럭무럭 자라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사하는 그러한 삶이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소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하나님께 점점 자라나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하고 헛된 것 같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을 묵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 10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편 37편 2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을 안 해놔서요 10편 37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로다 넘어질 수 있어요 살면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주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언제나 나의 자녀들을 나의 내 눈으로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합니까 근데 뉴스를 보면 정말 아무데도 못 나가요 아무데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어디 뉴스만 보면 너무 불안한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요괴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었겠어요 요괴뱃의 그 마음이 자기 아들을 물에 떠내려 보낼 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이제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네안데르탈인이 독일의 네안데르탈이라고 하는 계곡에서 발견된 뼈 조각 때문에 그거를 네안데르탈이라고 하고 호모사피엔스는 이쪽 아시아 쪽에서 발견된 그 뼈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이 네안데르탈인은 전부 다 멸종됐어요 호모사피엔스가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의 후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인이 왜 멸종되었냐 하면 기골이 장대하대요 기골이 장대하고 그 뼈를 이렇게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하고 이제 뼈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그래픽 만들어서 이제 싸움을 시켜봤더니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를 이렇게 막 다 부숴뜨릴 정도로 힘이 굉장히 센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힘도 세고 기골이 장대한데 이 네안데르탈인이 왜 멸종을 했냐 후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가지 설이 뭐냐면 네안데르탈인은 이마가 이렇게 뒤로 누웠대요 이마가 이렇게 뒤로 누웠대 그래가지고 그 언어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입천장이 평평하대요 그래서 그 자음만 자음만 발음한대요 그러니까 크크크크 치치치치치치 이렇게 발음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머리가 동그랗고 머리가 동그랗고 입천장이 이렇게 동그랗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자음모음을 잘 섞어서 야 사냥하러 가자 야 저기 위험한 것이 있네 우리 조심하자 하면서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거를 했어요 소통이 되는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았고 네안데르탈인은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자기네들끼리도 소통이 안 돼서 크라카카크 치치치치치치 하다가 소통이 안 돼서 자기네들 멸종이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 하나의 학설이 그래서 사람 간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생태 팔아요 아니면 황태 팔아요 아니면 피조개 팔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목사님은 서로 사랑하라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 설교는 싹 까먹고 목사님이 여기 뭐가 묻어가지고 참 신경 쓰였어 그러면서 그래서 말을 들으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소통은 뭐예요 서로 주고받고 내가 말하고 저 사람은 듣고 그래서 우리가 전화 예절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내 말만 하고 막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요지로 전화를 했냐 하면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대답을 또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소통이고 그리고 또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또한 뭐냐면 비교를 하지 말아라 옆집 아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똑같이 밥 먹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러면 안 돼요 옆집 누구 아저씨는 돈도 몇백만 원 벌어온는데 당신은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뭐가 부족해서 돈도 못 벌어오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 돼 비교는 절대 금물 비교하지 말고 뭐 어떻게 했어요 2억짜리 2억짜리 다이아몬드 블링블링한 다이아몬드 끼고 있으니 정말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너는 존재만으로 아름답다 라고 괜찮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책 중에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책에 그 주둥이로 가르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주둥이로만 근데 동물은 행동으로 가르친대요 동물은 그래서 이 사자나 아니면 호랑이나 누구나 전부 다 다 행동으로 가르치잖아요 싸우하는 법, 사냥하는 법, 살아남는 법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가르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주둥이로 근데 주둥이로 가르치는 것은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내가 모범을 보여야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 된다 그래서 김창호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모국어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 그래서 모국어가 무슨 말인가 라고 했더니 엄마의 말 내가 집에서 엄마가 하는 말을 말투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배워서 이제 사회에 나아가서 자기 남자친구에게 자기 여자친구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딸이 엄마 내가 내 남자친구에게 말했으면 좋겠는 그 말투로 아빠에게 이야기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정말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왔다구 이건 왔다구 이제 막 이제 하니까 딸이 내가 엄마 말투를 배워 내가 엄마 말투를 배우니 엄마 내가 남자친구에게 했으면 좋겠는 그 말투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마음에 정말 그 정말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알겠사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말로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 자녀를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제 그 오늘 성경말씀 써놓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협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원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나처럼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는 자 그러니까 나의 말을 그대로 따라해라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본받는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에 성숙한 자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13절 말씀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어요 여우수화 때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사사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녀들 자손들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항상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요셉에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기르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만 믿고 그냥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 손손에 이르기까지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자손의 하나님,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냥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 그 복이 이어지고 그 복이 그 후대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 보면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인생 살 때 복받고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도 복이고 우리의 영혼에도 복이고 우리의 자손에도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어린이 날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러한 복을 전해주는 할머니가 되리라 엄마가 되리라 부모가 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잘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인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앞길 가운데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확인해 봅시다 eft